잠시만요, 요거 제가 포션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비라는 건데 제비! 도유 워너필드 오맨 에이, 집에 있나요? 제발 좀 열어줘 이놈이!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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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사람! 전화SCAP 연약 기원 8명 이? 전화 vergessen 아이고!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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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영hey! 내 묵긍 묵긍 살아 내 묵긍 묵긍 그랑스 고한다고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고한다고? 그녀의 딸을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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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딸하고 아내가 사라졌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 아버지 봤다 왜 이렇게 영양의 딸을 구성한다고? 영양의 딸을 구성할 수 있겠죠 영양의 딸이? 영양의 딸이? 그녀의 딸이? 그녀의 딸이? 그녀의 딸이? 그녀가 떠났어요 그녀의 딸이. 그녀의 딸이. 그녀의 딸이? 그녀의 딸이! 그녀의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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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딸랑 공주야 공주야 우리 공주 공주야 공주야 어딨니 내 새끼 공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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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소리하는데? 공주야 공주야 이리와라 공주야 이러미 가자 이리와라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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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름도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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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왜그래 왜그래 왜왜 왜왜 공주야 어디가니 왜그러니 약을 먹었니 몸에겟어 엑소식 공주야 공주야 내가 죽겠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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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곰구이가 되었구만 공주의 꼴통아가자 내가 정말 이 침묵을 계속 끊어야지? 가자 공주야 고트 시뮬레이터 하기 전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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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트 시뮬레이터 해서 혀바닥 다 우주로 빼버리기 전에 빨리 가자 꼴통아 가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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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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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그 전문적인 성향이 있는 것처럼 매우 유명한 것 같아요 맨날 안 말아지 엳지 옳지 안전하니까 맨날을 안전하니까 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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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맑은 맑아 소중한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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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아 아 나도 집에서 염소나 키워볼까 나중에 구워도 되고 한약으로 내려도 되잖아 이 아저씨 좀 멍청하나 뭐야 그래서 공주의 피를 뺄거야? 아 이 뭐야 또 아 깜짝이야 나 이거 저 목욕탕 저거 저만 보면은 저건줄을 알고 이거면 돼요 땅바닥에서 어이구 저거 그냥 깨버려 어떻게 할라 그러는거지 오우 쉣 뭐야 뭐야 당신의 말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를 말하는 거요? 네, 분명히 자신의 말은 아이는 무슨 일이 생겼나? 펠라스는 어린다, 어린다. 그런데 프린세스가 왔어, 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 그녀는 어린아이들. 그녀가... 아까운 것판은 무슨 일이 생겼나? 아... 괴물이 됐구나! 보츠링이 어딨소? 이름이 이상하군 괴물도감을 읽고 보츠링에 대해 알아보자 보츠링 악령 악령이 아니야? 이건 뭐야? 엘리만테리야? 오그로이드야? 잔존 생물이야? 실바는 뭐야? 아우 진짜 살봐 저 새끼 저주받은 존재 광전사 보츠링 저주받은 기름 저주받은 기름이나 액시 보츠링은 아마 위처가 맞아뜨린 불쾌한 만남 중에서도 유덕 역겨운 생물이다 이들을 원치 않게 생겨나 제대로 된 장례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 아기들의 시체에서 태어났으며 반쯤 썩어 태아의 체에도 자라지 못한 육체에도 식사하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보츠링은 밤에 둥지에서 나와 출산에 임박한 산모의 침대 곁에 숨어서 그녀가 자는 동안에 그녀와 태어나지 않은 자식의 힘을 빼앗고 3연 초과의 열병의 헛소리에 이어지며 신체가 허약해지며 키가 반하나 반 정도지만 위협을 받고 피를 포식하고 나면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유인원처럼 등이 굽고 앞다리로 걸어다니는 기형 인간으로 자라나는데 변화 후 더 강해지고 무자비해져 직접 몸싸움에 돌입해 상대에게 이를 갈고 딸카로운 발톱 공격을 한다 저주받은 기름이 잘 통하는구만 갑시다 집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 남작이 이래가지고 남자들 처신 잘하고 다니라는 거야 혹시 재방송 보고 계신 여성분들 남자친구 잘 만나세요 하지만 여자가 없었다고 지금 육이요 육 어 뭐야 왜 불나지 왜 저러지 저 남작성 아닌가 어허 어허 이분들 실제 게이야 하지마 내려 내려 남작성 왜 불타냐 남작성에 왜 불났어 성에 불이 났어 미친 믿을 수가 없구만 명상 비가 이렇게 와요 우기인가 자 불이 다 타서 성이 다 불타 사라질 때까지 시간을 좀 보냅시다 한 12시간 정도면 될 거예요 아직 불타고 있네 튼튼하고만 옷 수리해? 신경쓰여? 알겠습니다 옷 수리할게요 그냥 너무 신경쓰이나보구나 여기 마을도 왔겠다 마을에서 이따가 내려와가지고 옷 수리할게요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고 있거든요 도움나나 깎고 왜 이래 내가 해보지 이런 미지 쉣 이거는 아 아드 아드가 안 먹히는데 아 아 젊지 아 뾱 으 아 으 으 으 아 오케오케 여기 치워줄게 야 일로 못 나간다 어디로 나가야되지? 마오칸 정문을 어떻게 열어 야 정문을 어떻게 열어냐고 쉣! 기다려! 아 그냥 여기 오구나 와 풀그래픽 멋있다 좋네요 아 그냥 여기 오신 줄 알았다 아? 아이가 아이가 아는 줄 알았다 아는 줄 알았다 아는 줄 알았다 나의 진심을 못하는거야 아는 줄 알았다 아는 줄 알았다 아는 줄 알았다 날 건드린 건 날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지 아 아 안돼 진다 어 그렇지 아아 크로스 카운터였다 방금 아 게임에 크로스 카운터를 매겼네 현실에까지 반영을 하네 게임을 꺼버리네 남작이 아 아 안 되죠 헉 헉 헉 자자운데 뚱뚱한게 이렇게 팔이 길어어 일로와 물거 물거 문샷 이 새끼가 이거 여자를 때리면 안되지 이 새끼야 짐승이야? 딸을 때렸구나 저리가 딸님을 때리지 않았다고요? 도망쳤다는걸 알고 있었군요 그들은 도망친게 아닙니다 당신이 쫓아낸거지 내게 말은 너의 짓은 뭐? 안.. 안아.. 그리고 제가 사실 자로 말해주십시오 괜찮아요, 나는 모든 걸 내가 일을 다 멈추고 내가 3일 전에 안아가 왔는데 안아가 왔는데 말했고, 그들은 떠났다 내가 그지 안을 지혜는다 내가 그들든 그들 그들던가 이 미친 바지에 오줌쌌대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what happened next? next it only got worse i awoke at some thought it was all a plowing drunken night I knew she miscarried it lay there tiny thing defenseless on blooded sheets